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은평구청 일라인 선수단 안성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은평구청 일라인 롤러 선수단의 안성민 선수가 2018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인라인 롤러의 종목의 최고 권위대회로 올해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네덜란드 히르드와 RM 지역에서 개최됐는데 안성민 선수는 주니어 국가대표로서 태극 마크를 다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안성민 선수는 주니어 무대에서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최고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